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영예의 생명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받고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에 오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들으면서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날 그 한날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통일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시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 이사야서 47장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쌍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쫓아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도 또 41장 이후부터는 위로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이 결국 열망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받느냐.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선지자 다니엘 때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조투화시키고 거기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때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연을 통해서 진짜 큰 바벨론 바벨론이 아니라 더 큰 바벨론이 또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 이것을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절부터 읽어보면서 내려와 티끌 속에 앉으라. 바벨론의 처녀 따라 땅에 앉으라. 오 갈대인들의 따라 거기에는 보자가 없도다. 이는 네가 다시는 부드럽고 우아하다고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가져다가 곡식을 갈며 머리카락을 덮지 말고 다리를 걷고 허벅지를 드러내어 강들을 건너라. 네 벌거벗음이 드러나며 정령 네 수치가 보이리라. 내가 복수하리니 내가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속주로 말하면 그의 이름이 만군에 주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니라. 오 갈대인들의 따라 너는 조용히 안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이는 네가 더 이상 왕국들의 귀부인이라 그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찬란했죠. 바벨론 문명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세계사 배울 때 바벨론 문명이 얼마나 찬란했다고 배웠죠. 그런데 그게 찬란한 게 아닙니다. 우상단지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상을 만들고 조각을 만들고 그것이 아주 화려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가정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인으로 얘기했고 갈대아 사람들도 여인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다 여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축복받은 여인이 되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 그날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벅지를 내놓고 허벅지를 다 드러내고 강대를 건너라. 옛날에는 요즘이야 허벅지 다 안 입고 다니죠. 옛날에는 그거 내려놓으면 수치죠. 우리 한국도 어릴 때 보면 우리 치마 긴 치마 입고 다녔죠. 옛날에 무슨 짧은 치마 누가 가져와서 난리가 났었죠. 이제는 짧은 치마 정도가 아니라 펜티바람으로 다닌 것 같잖아요. 망할 때가 다 된 겁니다. 다 된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니까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놓았죠. 놓았는데 그들을 사용해서 친 거죠. 하나님이 손에 몽둥이로 도끼로 드는 거죠. 자랑할 게 없죠.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요. 내가 네 유옵을 더럽혀서 그들을 내 유옵을 더럽혀서 그들을 네 손에 주었다. 하나님이 손에 준 거예요. 손에 주었다. 네가 그들에게 자별을 베풀지 않냐고 늙은이에게 네 몽해를 심히 무겁게 지우며 40장 보게 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들이 나에게 배로 맞았다. 이게 뭔가 하면 바빌론이나 무슨 베르시아나 무슨 그리시나 로마나 이런 나라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좀 이렇게 징계를 했는데 이것들이 두 배나 더 세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네가 그들에게 자별을 베풀지 않냐고 늙은이에게 네 몽해를 심히 무겁게 지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귀부인 되자. 절대 안 망한다 이거죠. 미국이 안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습니까 지금. 뭐가 뭐 고향이가 뭐 어쩌고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이게 이북에서 지금 뉴욕까지 지금 오는 미사일을 쐈는데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완전히 고향이가 말이죠. 사자의 코트를 뽑는 거라고 지금. 별 거 아닙니다. 핵무기만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옛날에 한국의 말이죠. 을찍무덕장군이 말이죠. 300마린가 당나라인가 당태종에 이끌어오는 그러한 대군을 다 면증시켰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미국과 아주 전두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이 믿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법도 바꾸는 분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보세요. 한 사람 요셉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수백만이 살았잖아요. 430년 동안.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보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 시대에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몇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이 많아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병과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에 심은 것이 무슨 그들의 힘으로 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그때 그 시대에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가장 약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모세가 얼마나 약했어요. 40년 동안 약만 췄으니까. 여수와도 전혀 뭐 이름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저가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 산 깃을 개서 엎드려 기도하고 남들은 그냥 거기서 막 우상 만들어서 춤추고 막 그냥 간에 막 그러는 데 말이죠. 이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다가 너와 한 사람 봤잖아요. 너와 한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말이죠. 목회자들이 건물 크게 지고 사람 많이 못 먹으면 성공한 줄 알고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영원히 귀부인 되리라 하며 이런 일들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겠고 그것이 제일 끝도 그것의 제일 끝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어떻게 될 건지 전혀 뭐. 이제 들어라. 활락에 내어준 너는 태평하게 살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더다. 나는 과부로 주저앉지도 않을 것이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도다. 얼마나 아이 잘 낳고 살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잉태치 못하는 자요. 그렇죠. 잉태치 못하는 자. 그들이 자녀가 더 많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뭐 수없이 낳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잉태치 못하는 구로하지 못하는 자. 아이를 못 낳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이 낳을 때 그거 하는 거. 해산의 고통.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 해산도 안 해봤는데 자세가 더 많을 것이다. 이상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죠. 사실 그렇게 됐죠. 자 구절. 그러나 한날 한순간에 하나님의 날을 내리면 꼭 24시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해도 예수교수의 이름을 안 믿고 모이곤 해도 한날에다 끝내는 거예요. 그날 데이 데이 한날 그것도 한순간에 이 두 가지 일 즉 자녀를 잃는 일과 과부가 되는 일인 게 말이에요. 아무리 남편이 있고 아이를 많이 낳아도 다 죽어버리면 뭐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뭐 그냥 흥청거리고 있잖아요. 한날이면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이제는. 한날도 아니야. 한순간 행복만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여기 보면 한날 한순간 그랬네. 두 가지 일 자녀를 잃는 거 또 여자들은 과부가 되는 거 그 일들은 네가 무사한 마숨을 누가 허다한 마법들을 베풀지라도 온전하게 내게 이 말이다. 여러분 그 마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모예를 통해서 사울이가 그랬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마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결국 지금 오늘날 보면 기독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그거 마술을 하는 거예요. 마술 마술하는 자들 나오죠. 성밖의 실자들 마술하는 자들 성경을 비교해 보면 마술들과 허다한 마법들을 베풀지라도 온전하게 내게 이 말이라 아무리 울며 불며 금식하고 소용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침려받으러 나왔을 때 침략이 요한이 그랬잖아요. 누가 너 해보고 여기 오라 하느냐. 이미 도끼가 나면 불에 찍혔는데 각기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멘 자손에다 생각하지 말아. 너희가 아니야.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 만들 수 있어. 제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2009년에 베드렘 가가지고 1년 동안을 이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네가 아브라멘 자손을 생각하느냐. 돌멩이를 가지면 안 된다. 그게 결국 천국에 89년에 주신 말씀인데 20년 만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코비나 이렇게 했을 때 막 힘들고 그럴 때 힘들 때 그 일주일에 말이죠. 교회 렌트 100불만 되면 되는데 그것도 못 내가지고 그러고 나면 그 목사님 사모님이 똑똑 두드려. 왜 안 들어왔냐고. 그럴 때 제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이 참원 24상 27절 말씀해 주시다. 네 일을 밖에서 예비하고 덜에서도 적합하게 일하게 한 후에 네 집을 세우라. 그게 격책하고 초창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 집을 세우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방교에서 일을 준비했잖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그 다음에 선교조에 가서 지금 수업 날 돌아다니면서 셋업을 했잖아요. 이제 네 집을 세워라. 수신자가 지구평천화가 아닙니다. 네 집부터 정리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안일 먼저 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일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 대신 다 버리면 현세에서 백배로 받고 핍박을 겸하해 받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천일한국이에요. 개혁에는 내세로 돼 있잖아요. 내세 그러면 전부 하늘만 생각해. 오는 세상이라고 The world to come 이 말씀을 제가 부른받았을 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주신 말씀은 20년 만에 선포하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아브라함도 주신 약속을 아들 낳는 약속은 26년 25년 만에 이루게 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뭐 저거저거 작전기들 하고 소용없는 짓이야 이거다. 이게 뭐야 마술이지. 그런 하나의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게 마법하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이게 위치크랩트예요. 지금 보면 기독교에 위치크랩트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 안 해. 그러면서도 뭔지 몰라. 소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10절 이는 니가 니가 니 사악함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나를 보는 데가 없다. 하였습니다. 니 지혜와 니 지식이 너를 배역해 하였으니 니가 니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니가 없느라. 하였습니다. 지극히 교만해진 거죠. 그러므로 악이 내게 말해도 너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난지도 모를 것이며 재앙이 내게 낚칠 것이라 너는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겠고 또 파멸이 니가 갑자기 말해도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는 니 젊은 시절부터 애썼던 니 마법들과 무사한 마술들을 가지고서 니가 그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니가 그렇게 이길 수 있다면 이제 정해봐라. 해봐 한번. 해보라. 너는 너의 많은 계획 가운데서 피곤하게 되었더다. 계획이 얼마나 많아요. 하 뭐 계획을 놓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시곤한 거죠. 하나님은 계획하신 분이지 인간은 계획하는 거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에요. 하나님이 하람하고 말면 말고 어릴 때 노인 목사님이 하나님이 동하면 나도 동하고 하나님이 정하면 나도 정하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는 많은 계획 가운데서 피곤하게 되었더다. 이제 점성가들과 별을 보는 자들과 매달 징조를 예언한 자들을 일으켜서 네게 일어날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라. 사실 요즘에도 보면 일식 월식 이거 가지고 너무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뭘 따져 따지기는 숫자를 맞춰가지고 말이죠. 어거지로 맞춰가지고 그냥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시간에 나가서 전도하면 돼요. 그럴 시간에 나가서 한 사람을 구하면 된다고요. 보라 그들은 구르트의 같이 되리니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들은 불꽃의 위력에서 자신들을 구해낼 수 없으리니 덥게 하는 슬프도 없고 그 앞에 앉을 불도 없는 너와 함께 수고했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곧 네가 젊을 때부터 너와 장사 하던 자들이라 그들은 자기의 각기 자기의 조서로 방황하리니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죠. 이게 장사였죠. 바벨론이 부자니까 다른 나라들 장사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부자니까 한국이 거기서 물건 팔아먹고 지금 먹고 살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중국에 하기전에는 거의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지금 큰 바벨론이 있잖아요. 로마에 그 사람들하고 지금 얼마나 장사한지 모릅니다. 거기 돈이 많은 거죠. 돈이 많은 거죠. 자 이렇게 갑자기 그루토기 같이 된다 불에 탄다는 얘기에요. 그루토기는 갈대가 많은 걸 그루토기라고 그래요. 스타블 갑자기 불이 그들을 살 것이다. 불로 살아가지고 바다에 확 빠져버리는 거죠. 불탄산이 되리라. 예를 들면서도 나와요. 바벨론이 불로 사라져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그것이 불탄산이 되리라. 예를 들면서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서도 이렇게 예언한 것이 어떻게 이뤄졌어요. 다니엘서 보게 말이죠. 다니엘 때 다니엘서 사장 보게 되면 다 잊지 않게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 인드부간 4살이 집에서 쉬고 궁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사자부터 나가요. 꿈을 꿨는데 갑자기 침상에서 생각과 머리에 환상이 그냥 그를 번민케 했다. 그래가지고 칭력을 내려가지고 바벨론은 모든 현자들 다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때 점성가들 마술사들 점성가들 갈대인들의 점등이들이 다 왔는데 그 꿈을 그들 앞에 말했으나 아무도 해석을 알려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꿈인데 어떻게 지들이 알아. 다니엘밖에 모르죠. 그럼 마지막에 다니엘이 이제 불려왔어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왔죠.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그 꿈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술사들의 우동이 마술사로 하는 거예요. 마술사로 우드머리인 벨드사살아 네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어떤 은민한 것이라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한 줄 아노니 그러면서 자기가 본 꿈과 환상과 해석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이 풉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를 봤는데 그 높이가 크다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고 그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고 만매를 위한 식물이 그만큼 몇 개 살린 거죠. 들의 짐승들도 그 그늘 아래 있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과제 깃들이고 모든 생물이 그것을 먹더라. 그걸 봤어요. 그런데 침상에서 자기 머리에 환상을 보니 한 파수꾼 곧 한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크게 외쳐 이렇게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흔들어 떨며 그 열매를 흩어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도 그 과제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뿌리와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노새줄로 동이고 들의 부드러운 풀 속에 두어 하늘의 이슬로 적게 하며 그의 분깃은 땅의 풀에 있는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또 그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며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일곱배로 일곱대로 그에게 지나가요. 7년 동안이죠. 일곱대로 그에게 지나가게 하라. 깨닫지 못하면 별말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죠. 짐승의 마음을 준 거예요. 요즘 되면 짐승의 마음을 줘가지고요. 망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 일은 바수꾼들의 칭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요구니 이는 사람들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처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돈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인간의 그 인간의 이 꿈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베르트서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공포하라. 내 왕국의 모든 현자가 그 해답을 내게 알려줄 수 있었는데 너는 없었지만 너는 할 수 있으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놀라서 그의 생각이 변만케 했다. 아주 번민케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르트서 그 꿈과 그 해석으로 너는 번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이 왕의 적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에 이르렀고 그의 잎사귀들은 아름다하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미를 위한 식량이 되며 들의 짐승들이 그 아래 거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들의 거체를 삼았나이다. 오 왕이요 그것은 왕이시오니 곧 왕께서 자라서 견고해지심이라 이는 왕의 위대하심이 자라서 하늘에 닿고 왕의 통치권이 땅 끝까지 미쳤나이다. 미침이 이냐이다. 또 왕께서 보셨는데 하늘에서 한 파수꾼 곳 한 거룩하니가 내려와 마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와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관 노새출로 동이고 돌의 들의 부드러운 풀 속에 두어 하늘의 이슬로 적게 하며 그의 풍기시 들의 짐승과 함께 있도록 하여 일곱대가 그를 지날 때까지 들어와 하였으니 왕이요 그 애석은 이란 아이다. 즉 지극히 높으신 분의 칭령이 내주 왕께 미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드리다. 또 그들이 왕을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젖게 할 것이며 일곱대가 왕에게 지나고 나서야 왕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나무뿌리에 구루토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으니 왕의 왕국은 왕께서 하늘들이 다스리는 것을 안 후에야 왕에게 경고하게 서리이다. 그러므로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주시어 의로운 행위로 왕의 적들을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죄악을 끊으셔서 혹시 왕의 평안이 이루어 길어지리다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 4장 1재로 보면요 왕이 교말해진 거예요 너부갓네사리 왕이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안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노라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오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 이를 이로다 이렇게 이 사람이 교만해져서 있었잖아요 이럴 때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러나 7년이 지나고 회개하니까 다시 또 왕으로도 세웠다고요 그거 될 수 없는 줄 알아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사람을 7년 동안 어떻게 왕으로도 또 세워요 어떻게 또 세웁니까 한국에 지금 탄핵된 대통령이 또 다시 세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너부간네살왕 때 이렇게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오작 넘어가면 그 아들 벨사살왕이 말이죠 귀족도 1천명에게 큰 자취를 베풀고 1천명 앞에 술을 마셨다고 그랬죠 그 아비 너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취해온 온 김형들을 가져가간 명령에서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거기에다가 다 술을 마셨단 말이죠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으로 만든 신들의 응으로 만든 신들과 노수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나무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그 시각에 한 사람의 손이 손가락들이 나와서 첫 때 맞은 편 궁전 회벽에 글을 쓰니 왕이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을 봤다고 그랬고 왕의 안색이 바뀌고 생각이 글을 괴롭게 해서 허리 골절이 풀리고 허리 골절이 뭐야 청취죠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덜덜덜덜 떠는 거죠 또 점성가들 갈대인들의 점성가들 불러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다니엘은 아마 은퇴하고 있었을 거예요 얘기를 듣고 다니엘 밸드사사지라는 다니엘을 불러와가지고 설명해 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은 끝났도다 매네매들 대개는 우바르신 우파르신이란 게 파르신이란 게 뭔가 하면 그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너는 이제 내려와야 된다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그 다리오 왕이 들어와가지고 그 베드살방을 죽이고 바벨론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때 경고를 해낸데도 교만하다 결국 망한 거죠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 아버지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기회를 주신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진퇴에 불과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이런 옛날 바벨론 멸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큰 바벨론 그러니까 사도요한이 놀란 거예요 오 바벨론이 또 있네 뭐 다니엘이 사도요한이 저 로마교회에 나올 거 알았겠어요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놀란 거 게시록 18장 우리 다 아는 거지만 다시 가보면 18장 17장부터 나오지만 18장에 가보면 그 멸망하는 게 나오잖아요 계속 18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사야서 아까 그 47장에 있는 그 예원이 지금 다니엘서 4장 5장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큰 바벨론이 또 이렇게 망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8장 보면 이 일들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거 파수꾼 아닙니까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이시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 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종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정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런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내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지금 취해 있어요 교회들이 묵사들이 다 취해 있다고 거기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모든 미국 대통령까지도 뭐 그렇잖아요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체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바벨론 무역회가 부유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바티칸이 여러분 그건 정부입니다 종교와 정부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바티칸은 대사 파견하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와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거는 이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크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거짓 선자를 따라가잖아요 모르고 그래서 나오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로마교에서 나오라 또 로마교에는 큰 바벨론이고 보통 제도교 애들은 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이에요 그건 모르죠 그건 무슨 성경 말씀을 알아야만 나오든지 말든지 하지 나오지는 모르는 거야 거기 어디인지도 몰라 알려하지도 않아 지금 사실 로마교에도요 신부들까지도 모른대요 한 대주교 정도 되야만 안 돼 이걸 이미 때가 늦은 거죠 그때는 그래서 그녀에게서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의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제왕들도 받지 말라 이런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유대인과 크리스찬인들은 얼마를 죽였어요 수천만을 죽였는데 그 피에 취했다고 그러죠 피에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두 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해도 그녀에게 두 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원을 꾀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과부가 아니로다 아까 나오자 바벨론 여러분 아이 많고 그럴지 몰라도 나중에 과부가 되고 아이들이 다 죽는다 이로 이로 그녀의 재앙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닥치려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려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불못에 떨어지잖아요 불못에 저크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공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는 어떤 중국여자를 만났는데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여기 와서 아이를 낳아서 시민권 받으라고 하더라고 영어를 하더라고 영어 배웠냐 그러니까 자기 영어 선생이래 그래서 자기 크리스찬이래 그래서 자기 삼자교회 다닌대 모르죠 모르죠 남편은 압니다 남편한테 내가 전도를 했죠 통역해가지고 정말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않으면 하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몰라요 감도 못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먹고사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다른 게 뭐 있어요 다른 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뭐가 다른가 오히려 못하면 못했지 육신적으로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결국 모든 게 다 큰 바벨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옛날에 바벨론에 포로잡히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범죄하니까 전부 큰 바벨론에 포로잡힌 거예요 그게 어디에 떠버리지 이게 이건 아나요 모르죠 교회협의회라고 이를 들으니까 진짜 교회협의회인 줄 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내 백성이 무지하다 우리가 다른 데는 무식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식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핑계가 없어요 성경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에 자기 공부 안 하잖아요 그저 짐승처럼 멸망하는 짐승처럼 먹고 사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주님이 활란 끝에 재림할 때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 그런 거는 인자로 오시는 거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통채로 내려오시는 그 날을 얘기해요 휴거 때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이 천명이 만명이 내 옆에 쓰러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쓰러진 것을 내가 목도할 것이다 독야청청하려라 이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잘만 하면 사도들이 받을 상을 받을 거다 그만큼 어려울 때라 이거죠 외롭고 쓸쓸하다 이거죠 외롬을 참지 못하면 이거 사용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외롭지 않죠 문제는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회에서 말씀 다녀회에서 말씀 요한계수의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조만간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옛날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것을 하나도 차고 없이 우리가 또 확인했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며 진리안의 생함으로 진리이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깨워서 기도하며 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빛과 안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드리는 모든 인터넷 성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시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